강도 성곽의 파괴와 무신정권의 쇠락 강도 시대도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강도 시대도 끝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바로 강하내성과 외성이 파괴되거든요 강하내성과 외성이 몽골의 압력으로 파괴됩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개경으로 해서 결국 환도를 하죠 개경환도는 무신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합니다 고종의 시대도 저물어가는 상황인데 자꾸 몽골은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친조를 구하는 거예요 고종은 직접 몽골로 와라 이런 거죠 그런데 고종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왕자로 보내니까 몽골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태자 원종, 태자 보내는 걸로 협상을 한 겁니다 태자가 가서 나중에 원종이죠 쿠빌라이를 만나게 되죠 그때는 칸이 아니었어요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쿠빌라이는 대칸 자리를 두고 동생하고 경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도 무인정권은 난공불락이잖아요 강화가 외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이렇게 성각으로 또 군함도 천척이 가잖아요 나중에 진도로 갈 때 보면 천척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해병력, 삼별초 등 분사력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3만 원 넘지 않는 것 같고 또 몽골이 수자는 좀 약하다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강해져요 이래서 강화를 지키는 일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몽골의 공격은 끈질기고 크게는 6차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쟁이 장기화돼서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조세가 그래서 잘 걷지 않아요 정부 제정 고갈되고 그래서 강화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몽골의 작전이 또 육지로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수많은 고려 사람들이 여성들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또 몽골군이 이제 수전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몽골군 자체도 이제 배에 타서 강화도로 공격하려고 시도도 해요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추진됐습니다 고려 국왕이 친절하는 조건을 막 요구하는 거죠 출류 판도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와라 이런 거죠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계속 반대를 해요 김춘추처럼 될까? 뭐 이런 내정간섭도 우려되고 문종의 아들 의천 대각수자 있잖아요 송나라에 유학하잖아요 스님인데 문종의 아들 대각수자 의천도 왕자잖아요 송나라에 가는 걸 다 반대했어요 구강과 신하들이 왕자잖아요 고려 왕자가 다른 나라에 간 사례가 없어요 의천은 갔어요 송나라에 밀왕 형식으로 그런데 또 의천은 스님이 승려니까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왕자가 외국에 나가는 것 특히 태자 왕 나가는 것은 진짜 고려 사람들은 요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전쟁이 장기화돼서 결국 고종은 영영공 왕준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몽골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영공 왕준 그런데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는 친아들 왕창 둘째 아들이죠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태자로 보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는 몽골과의 강화파가 성장하고 있어요 강화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무인 집권자 최의 최씨 정권의 마지막 최의가 제거 되고 김준이 집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준 정권 그래서 타유반으로 나온 게 바로 태자가 구강 대신에 몽골에 친조하는 거예요 타유반이 그래서 태자가 강도로 떠나서 몽골로 갑니다 태자 나중에 원종 그런데 이것은 몽골에 항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항복 그래서 몽골 사신이 들어왔어요 몽골 사신이 들어와서 강도에 그래서 몽골 사신의 욕으로 강화의 성곽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곽이 파괴되면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바로 성곽이 몽골 사신의 독촉으로 파괴됩니다 외성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내성 외성 그래서 당시 강도 도성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도망갑니다 다투어 선박을 사고 그래서 선박 가격도 폭등하고 그랬답니다 불안한 거죠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몽골이 온다는 거잖아요 결국 불안합니다 그러한 건데 고종은 세상을 뜨고 원종이 즉위해요 태자가 몽골에 가 있는 상황에서 고종은 죽고 태자는 대칸 경쟁하고 있는 쿠베라이를 만나서 항복을 해요 쿠베라이는 지금 동생하고 대칸 경쟁하고 있어서 고려 태자가 와서 항복하니까 진짜 기쁜 거죠 대단한 옛날에 당태종과 군대까지 막아가는 고려 옛날 고구려죠 그런 고려 아니냐 하면서 고려 구제 고려의 구제의 유제를 약속해 줍니다 고려 구제를 약속했다는 것은 고려 독립국은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복하는 조건으로 태자는 개평부까지 가요 상도 고려에 돌아와서 구강으로 즉위합니다 그렇지만 이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면 정권이 원종하고 원래 협조했다가 김준호 제거하고 그런데 이면하고 원종이 또 갈등 권력투쟁을 해서 원종이 한때 폐의당했는데 몽골의 도움으로 보기를 합니다 몽골의 신세례 증거의 원종 구강이 이미 내정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종이 몽골에 돌아오면서 개경환도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와 신나이들에게 인민무가 이걸 거부하지만 산별초에게 제거당하고 그래서 무인정권은 종말을 맞이하죠 1270년 그런데 또 산별초는 좀 이상해요 무신정권의 종말을 시켜놓은 이 산별초가 또 정작 보복을 주려 했다고 보복을 개공환도를 거부하고 또 진도로 갑니다 그래서 38년 강도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00년 동안에 이거는 무신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말이죠